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구분들. 추위가 칠리로 되어있어요.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쇼핑을 시작할 때요? 이미 시작했어요? 또한 좋은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특별한 특별한 선물을 나눠 드릴 것 같아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의 아이디어예요. 한국어 채소의 팩키지입니다. 에리스키친구 에지 샵입니다. 이 년에 우리 한국어 채소의 업무를 시작했어요. 22가지 종류의 한국어 채소의 팩키지입니다. 새로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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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니티에 대해, 한국어 채소의 업무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에리스키친구에서 대부분의 엣지에 대해 배우고기 때문에, 그러나, 흔한 지난 440개의 업무이니티에 대해 배우고, 에리스키친구에서 리그에 대해 시작했어요. 24가지 종류의 채소의 업무를 받은다면, 우리의 휴가 사진들을 더욱 좋은 가격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패키지와 일반적인 패키지입니다. 24가지의 생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생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이 생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저는 이 생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이 생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잘 어울릴게요. 잘 어울릴게요. 그리고 이 귀여운 크리스마스의 바깥에 넣어주세요. 만약에, 이 태그에 남겨주시면, 이 태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니 크리스마스 카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용할게요. 외연하게, 호f을 통해 이 메시지에게 말akable 이 엄마의 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말하자면, 그 메시지를 그리기 바랍니다. Hypniceд 오늘의 메시지 없이, myself and my friends, 이 아이들과 제가 나를 저는 기사하고, 이 메시지를 선택할게요. Anny's gift of me 이 메시지를 보세요. 제 메시지를 받은 해줍니다. 다시 한 번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 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한 크리스마스 버 마일러에 넣습니다. 이 첫 선택은 20달러와 주문과 택배비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프리미엄과 특별한 패키지입니다. 24 다양한 패키지의 9개의 크리스마스 버 마일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플라스틱袋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예쁜 크리스마스 버터나 이제 erwis지요. 그즈는 시스마스 버터나 이용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키지의 조각은 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부문에 그리고 패배비는 월요일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èces 전쟁과 강자 센을 정리해 주세요. 하지만 하키지의 조각은 사로잡아도 부es이 필요합니다. 다른 패키징은 똑같은 것 같지만 가격은 $25뿐만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한 그리고 유니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이나 채소를 좋아해요. 채소를 할 수 있는 채소를 위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에 좋은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 한국식재드샵에서 엣지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과 사랑하는 그룹의 기쁨을 얻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